안녕하세요. 공유계사법 박용덕입니다. 공유계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회 2번 문제입니다. 공유계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다른 사람의 어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되죠?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했는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어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중개업이고요.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고 그 중개를 반복하면 중개업이 될 것입니다. 저당권, 우리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 중개사무소에서 커미션을 받는데 그것을 받아도 공유계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 보수이기 때문에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으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2번,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컨설팅이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반복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컨설팅 업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중개는 몇 건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반례를 보면 그래서 판사가 몇 건 안 했지만 어쨌든 몇 건 확인은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몇 건 확인은 했잖아 하니까 예, 좀 확인은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했다면 여러 건을 업으로 직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컨설팅 업자라도 자의증을 따가지고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3번,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즉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다. 그렇습니다.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4번,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X네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주관적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주관적이란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은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죠? 손님 객자, 객실, 고객 할 때 손님 객자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하면 실장이, 즉 소속 공개사나 보존이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막혀놓은 걸 매수인이 막혀놓은 것을 떼먹었을 경우 개업공개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때문에까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건 너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보면 어뢰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즉,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그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으면 공동중개가 되겠죠?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으면 단독중개 혼자서 양쪽을 다 소개하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중개 대상물이 어렵죠? 중개 대상물 용어정의가 가장 어려운데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역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이건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네요. 이게 뭡니까? 니은이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 건물의 비품 영업상 노하우 이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디것의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입주권이라는 말에 추첨기일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 추첨 당첨 이런 것은 일종의 청략통장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인가 받은 중개 대상물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얼에 영업용 비품 즉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겟 소위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주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입주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이때까지 출제된 걸 보면 옳은 것은 약 30% 정도 출제됐고요. 옳은 것을 많이 내면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되겠습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가능하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그랬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 이번에 인장등록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인장등록을 하는데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해야 되죠. 변경등록은 7일 이내 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4후 10일 이내 하죠.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업무개시 전에 고용신고 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4번에 보면은 맨 밑에 까만 별표 세번째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중계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계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계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직무교육 내용은 중계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우리 암기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거는 연수교육이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인장등록도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인장등록 1, 2번이 인장등록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4후 7일 이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에 그리고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7일 이내죠.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이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간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